성경 봉도 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분 저 말씀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땡땡땡입니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적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되기 전에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이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요셉이가 꾼 꿈은 영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몽인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상하셨지만 꿈꾼 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꿈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꿈만 꾼다고 됩니까? 그 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꿈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그 꿈이 반드시 펼쳐질지인데 주인이 되고 잔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처럼? 지금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의 얼굴이 선합니다.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심혐의를 당했습니다. 언 20전에 팔려갔습니다. 마음이 어떨까? 평소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잔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형들이 팔았습니다. 주동인물이 있겠죠? 주동자가 있겠죠? 아마 잔인한 형들이 주동했을 것입니다. 앞장을 썼을 것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제일 잔인한 형제가 있는데 아들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레이와 시몬입니다. 여동생이 이웃 동네에 마실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몰의 아들 세금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고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 여인을 사랑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서서 야곱을 만나게 되고 사돈을 맺자고 합니다. 그때 시몬과 레이가 앞장서서 우리 족속은 한례를 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당신의 족속들도 한례를 해라 그러면 그러면 서로 서로 사돈 맺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 아들과 딸 딸과 아들 결혼을 맺게 하자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한례를 한 하몰의 족속들을 제일 고통스러워할 때 3일째 3일째 레이와 시몬이 앞장서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함께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을 여자들을 다 유린하고 잡아오고 종으로 잡아오기도 하고 물질도 다 뺏고 재산을 다 강탈해왔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생명을 지켰습니다. 정조 정조 할아버지는 정조 할머니는 엄청난 치욕을 당하면서 엄청난 수치를 당했습니다. 정조 할머니는 강제로 원치 않는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지 않기를 원했고 왜? 사람이 죽으면 끝나니까 여러분 땅이 끼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땅에 지진이 나면 집은 끝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면 농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끼어지면 붙일 수가 없듯이 그런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아니 그러한 사람은 안 태어날 수 있습니다.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하나님을 숨기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다 잡아왔습니다. 여자들은 다 잡아오고 유린하고 여러분 전쟁 났을 때 떴습니까? 여자는 놀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자들을 잡아오고 그 족속에 재물을 다 떴습니까? 여자는 놀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자들을 잡아오고 그 족속에 재물을 다 거둬왔습니다. 강탈한 거죠. 그때 야곱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수많은 족속들에게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냄새가 나더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냄새를 풍기느냐 하였습니다. 잘못된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깨져버렸습니다. 원래는 디나를 통해서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더 번창해 갔어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잘못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늘이 도우시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엄청난 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야곱의 족속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찌감치 요셉은 팔려갔죠. 팔려가고 요셉은 큰 악공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요셉이가 인심이멸당해서 팔려갔습니다. 마음이 어떨까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참 운 좋지 참 충성스러운 장군 정직한 장군의 집에 그래도 종놈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보디발 장군은 좋아했습니다. 왜 노예치구는 너무나 삐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좋았을까 성령은혜가 차고 넘쳤을까 팔려갔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맞이한 사람들은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힘든 속에 있습니까 억울함 속에 있습니까 정말 살기 싫다 나 죽을 것 같다 그 속에 있습니까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은혜를 입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명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 장군집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누명이었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억울하지만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죄값으로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야새 같은 옆에 내가 저 요셉이가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꼬발렸지만 장군은 알거든 진짜 요셉이가 죄를 범하면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아니요 죽여버리지 종놈을 그냥 동물보다 말보다 값이 떨어지는 노예들인데 죽여버리지 어찌 감옥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장군은 알았습니다. 이 옆에 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평소에 요셉을 쳐다보는 눈빛이 내보는 눈빛하고 다르더만 나를 볼 때는 식은 밥처럼 쳐다보고 요셉을 쳐다볼 때는 따끈따끈한 방금한 밥처럼 반질반질하게 쳐다보더만 어? 그럴 줄 알았다 장군은 안 것입니다 보대발 장군은 왕을 지키는 경호실장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왕을 지키면서 사람이 눈빛을 보고 사람 눈빛을 보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나쁜놈인지 도둑놈인지 왕을 충신인지 간신인지 다 구분하는데 요셉의 눈빛을 보고 몰랐겠습니까? 아 억울하구나 요셉이 억울하구나 그래서 요셉을 왕의 신하들이 절품할 때 갇히는 감옥에 보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 새끼가 다 나오고 겨울에 따뜻한 히터가 나오고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디오발 장군을 통해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그 여편내를 통해서 또 죽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긴 깨달았겠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힘들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가 히브리 족속이 히브리 사람이 유목민이 총리자리 헷갈리지간다 와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것도 돈을 맡겼습니다 애국의 경제 총리자리에 안줬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왕 주변에 기도를 정성스럽게 올리는 사람도 많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많았고 글재주 그림 재주 춤재주 재농꾼이 많았을 것입니다 왕을 위로한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른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는 악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점쟁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술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왕이 믿는 신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꿈을 푸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재의 주제이신 창조주가 조물주가 역사하는 그 은혜를 알아들을 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왕이 꿈으로 받았는데 그 꿈은 뭐예요 그냥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물 비유로 말씀을 내려준 거예요 그걸 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풀 수가 없습니다 못 풀고 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 하느님 이사기 하느님 여러분 영계에서 아브라함 정자 할아버지가 돕지 않았겠습니까 수호신으로 손자들을 정손자를 돕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총리 자리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잘되면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잘되면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잘되면 죽여버리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자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많이 보이지만 더러운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후광이 뛰어나면 뛰어날 대로 어떻습니까 맛있는 향기 꽃향기 아름다운 향기도 맡을 수 있지만 더러운 향기도 진동하지 않습니까 역겹지 않습니까 그처럼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지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보이고 사람에게 죄악이 보이고 일반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지 않은 것은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억울함을 당해보셨습니까 힘든 속에 있습니까 내쳐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요셉처럼 하나님을 숨기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꼭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을 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1년 2년 3년 4년 5년 13년 만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13년 만에 여러분 요셉은 어인이 되어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놀라운 인재가 되었습니다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였습니다 쓰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부족해도 요셉이 그 자리에 앉겠지만 왜 다른 사람보단 뛰어나니까 그러나 요셉이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먼저 물질을 주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돈을 훔칠 수 있는데 도적질을 할 수 있는데 도적질하지 않고 주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충성스럽게 여러분 정사를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땅에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셉이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역사 앞에 요셉이가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결국 요셉이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남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어때요 처음에는 대리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참고 인내하면 3년 5년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일하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던가 이렇게 내가 면접을 보고 경쟁을 뚫고 왔는데 막상 들어보니 별거 아니네 바로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1년 2년 5년 10년 13년 15년 20년 될 때 그 자리에 딱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대리로 들어갔을 때 처음 말단 직원을 들어갔을 때 처음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갈구거든 도둑놈도 눈에 보이고 간사한 자도 눈에 보이고 회사를 갈가부는 종같은 자도 지새끼 같은 자도 보이고 안이 꾸어서 이간질을 시키고 괴롭히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다 보면 5년 6년 7년 10년 13년 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주관하지 못한 그 자리에 똑같은 거짓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싫어하는 짓을 거짓을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하직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어쨌든간 돈을 빼먹으려고 콩리를 하고 어쨌든 이간질을 시키고 자기보다 나은 자 없고 모두 다 짓밟아 버리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전 여러분 나는 고통스럽지만 나는 힘들지만 아 이제 인생이 끝났다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겠지만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 나 인정 못 받네 나 인정 못 받네 나 무시당하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을 반기고 여러분을 기약이기고 소중이기는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고 여러분을 힐문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나서 형들이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앞장선 자가 레이와 시몬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열받으면 악으로 변해버렸어요 의가 악으로 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이가 팔려갔을 때 어느 날 흉년 2년째 어느 날 어 많이 본 사람이에요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쌀팔로 온 겁니다 와 여러분 망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것은 아버지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무명을 씌워버립니다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형들은 아씨 재수없어 저 총리 저 새끼 저거 사람을 못 보내 어이 막 방언을 하면서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욕을 하지 욕했으면 맞아 죽지 그들은 히브리어 방언이 있지 않겠어요 히브리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 들어오기 때문에 통력관을 세우고 요셉은 중간에 통력관을 세우고 사람들을 장사 그러니까 쌀팔론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모른다 생각하고 궁실룸 궁실룩이 적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다 통력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봐 죄를 품에서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이 죄를 받는 것 같다 우리가 죽을 죄를 품했구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요셉이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어이 재수없어 저 총리 저 새끼 저 자식 우리한테 더 억울한 누명을 세우니 우리가 왜 우리 보고 스파이러 그러지 그러면 그들은 줄초상 나는 거예요 축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차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차복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건만 보지 말고 마음에 끄림직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죄를 차복할 줄 아셔야 합니다 천사들이 금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금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금성을 보고 받습니다 여러분 보자를 움직이고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이 터졌을 때 먼저 먼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하늘이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먼저 여러분 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죽을 죄를 졌군요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먼저 여러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권으로 끝까지 몰아버시고 정당권이 아닌 천구로 가서 너희 동생 데려와 형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한 명을 잡아둡니다 누구를 시몬을 잡아둡니다 알고보니까 시몬이가 엄청난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 시몬은 생각할 거잖아요 해필 왜 날까 왜 저 나보다 관상도 안 좋고 나보다 인상도 안 좋고 저 사람을 택하지 왜 해필 나를 택했을까 아 감사합니다 제가 형들을 대신해서 제가 잡혀있을게요 여러분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해필 낼까 왜 해필 나를 잡았을까 무수하지 않았겠습니까 덜덜덜덜 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가 누굴 딱 집는다 시몬을 딱 집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를 통해서 시몬을 집었습니다 시몬은 그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죄를 뉘우쳤을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손에 피를 묻힌 죄를 뉘우치고 뉘우치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무릎 꿇고 하늘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자복하는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인 로우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안 가면 시몬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식을 사러갈 수 없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일단 아버지 굶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래 죽어도 저래도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 일단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만약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제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목숨 걸고 갔다 올게요 갔다 왔습니다 그 로우베니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시몬은 잡혀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 다음 요셉 앞에 요셉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용성한 대접을 받고 집으로 가는데 도적이야 잡으라 하지 않습니까 도적이야 은혜를 어떻게 도둑으로 갚냐 선을 어떻게 악으로 갚냐라고 합니다 잡아라 형들은 왜 도백 있는 형제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총리 대신에 은잔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 아니야 나 아니야 다 은잔을 훔쳐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있게 뒤져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나오면 죽겠다고 합니다 종이되든지 죽든지 아니 죽을게요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보따리에서 은잔히 나와버렸습니다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히 나와버렸습니다 충격입니다 요셉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략이었죠 모사였습니다 그럴 때 이 유다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달라 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한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죽고 이 베냐민 마저 베냐민 보고 살고 있는데 베냐민을 집에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엄부에 간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한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베냐민을 돌려주십시오 우리의 목숨은 당신한테 달렸으니 은혜를 베푸소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형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형들도 이제 늙었나 봐 인생을 이제 어때요 인생 아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죠 살아보면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내 것이 없구나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못 사는구나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방언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이런 죄값을 치르는 것 같다 봐 그때 그러지 말자 했잖아 형 죄송합니다 우리가 죽을 질을 지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참해를 하고 니우치민 요셉이가 그 말 듣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니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형 니 때문에 형 니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시모 니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레이 니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서로 밀었으면 여러분 출초상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책임을 돌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예수님 옆에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2000년 전에 지금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죄자들의 죄 나중에 사도발과 깨닫죠 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죽을 때까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6으로 못 오셨을 뿐이지 0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시지만 우리 죄 때문에 그 역사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아마 돈을 던질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아가시면서 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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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 아니라 먼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아 내 책임이구나 내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괜찮았을 걸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걸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흔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분명히 저놈 때문인데 분명히 저놈인데 그런데 저놈이라 하지 않고 요셉의 형들은 서로 자기들 죄라였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파는 바람에 요셉을 파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고백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가 그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이제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해요 이제 터뜨려 버립니다 울면서 형! 그래 형! 나 요셉이라고 형! 고개를 들지 못한 형들이 무릎 꿇고 절을 하고 머리를 땅에 쳐받고 있는 형들에게 형! 형이라 해버렸습니다 형님 나 요셉입니다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나 요셉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더 좋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자리에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란 언어를 사용한다 아주 고개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라 표현합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아주 고개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당대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섭리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개한 언어를 사용해버렸습니다 사용해버렸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서로 어때요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풀었습니다 꿈을 풀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기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찬양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춤 잘 추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을 푸는 자는 여러분 더물어요 말씀 받는 자는 진짜 더무입니다 요셉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푸는 말씀을 받는 자였습니다 저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거기서 팔려갔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가게 되고 꿈풀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팔려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다시 역사를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요셉이가 먼저 이 꿈을 받아도 받지 않겠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걸 왕한테 주지 않고 요셉한테 직접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직접 어때요 흉년을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다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을 때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다 예정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전지전등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정이라 해버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예정이라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태초 때부터 정하신 예정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태초 때부터 정해놓으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바위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제자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개시키고 참회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분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새베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깨달음과 말씀을 받습니다 옛날 옛적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숨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전인들이 말씀을 드렸으니 삶 속에서 반드시 이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아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